마르티나, 그리고 2012년 NRW 트로피에서 4위를 기록했었고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47.10으로 4위. 오늘 미콜 크리스티니 선수는 타발리라는 음악에 맞춰서 주스케이팅 연기를 선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는 무난히 성공. 일단 두 번의 점프에서는 아직까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레이백 스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 변환과 어려운 자세의 비엘만 자세까지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점프들은 무난한데 여기에서 한 번의 점프 실수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레이백 스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선율에 맞춰서 다양한 턴과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스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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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에서 손을 찝네요 마지막 점프에서 손을 찝니다 플라잉시 스피드로 마무리하는 이탈리아의 미콜 크리스티니 이렇게 4그룹의 6명의 연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콜 크리스티니 선수는 무난하게 경기를 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착지해서 몇 개 실수는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미콜 크리스티니 선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4그룹의 선수들은 거의 다 검은색 의상을 입었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마지막 그룹은 모두 검은색 의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느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선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오른발잡이다 왼발잡이다 한다면 오른발잡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시계방향으로 돌았군요 네 트리플 사로코 점프 한유얼에서 더블토룹 점프 깨끗하게 성공했고요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키가 크면 유연성이 별로 안 좋은 선수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허리가 굉장히 뒤로 아치를 크게 보이면서 아름다운 레이백 스프린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추춤했고요 지금 세 바퀴를 뛰려다 두 바퀴를 뛰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발을 풀어서 두 발 랜딩이 됐는데요 네 불안한 착지를 보였죠 시원한 스파이럴 더블악셀 점프에 연결 더블토룹 세 번째 또 더블토룹 점프까지 네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미콜 크리스티니의 점수만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은 2013 골든스피인 오브 자그레브 여자 싱글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앞서 확인하셨지만 김연아 선수가 새로운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계 204.49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선수인 미콜 크리스티니의 점수 확인합니다 감점 1점을 포함해서 83.79로 총점이 130.89 이렇게 되면은 4위 자리입니다 김연아 그리고 안도미키 엘리자베타 투타미쉐바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미코 크리스티니 선수는 4위를 차지하게 되네요 네 미코 크리스티니는 뭐 상당히 투명 체크 8개 9im